4만 4원인지 강추희가 3일 동안 몰아쳤네요. 어느덧 깊은 겨울 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안녕하세요. 고향 FM 임윤경의 숯불산책 방송입니다. 오늘은 고향시 농업을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청취자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농업은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여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생명산업이랍니다. 농부는 땅을 일구어 햇볕과 바람으로 식물을 키워서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산물을 시민에게 식품으로 공급해 주지요. 고향시의 농민은 1만 5천명 정도이며 배고만 고향 시민의 1%가 조금 넘는 비율이기에 고향시는 도시 속 농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향시의 대표 농작물로는 고향 꽃박람회를 지원하는 꽃재배 농가가 있고 5천년 역사의 가와지벼 재배 농가도 있으며 도시 농업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일산열무가 재배가 되고 있답니다. 물론 비닐하우스에서는 얼갈이 배추나 시금치 상추 등 다른 채소도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고향시의 농업은 전국을 대표하는 품목은 적을 수 있으나 고향시 농민이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로컬푸드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어요. 이토록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도시농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도시농업은 다른 부분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요. 시민들에게 텃밭 농사로 작물 재배에 재미를 주는 주말 농장이 있으며 서민과 장애인들에게 자활치료를 해주는 사회적 농업이 있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으로 원예치료와 숯불체험 등이 있어요. 하나 더한다면 교육농장이 많이 있어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생 등 농촌체험과 직업체험을 하고 있답니다. 농업이란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라 탄소 동화 작용으로 공기를 정화시켜주어 공익적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자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노인연금도 있고 어린이와 아동수당도 있고 청년배당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직업군으로 농민 배당은 생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국세에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고 농특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의 2%를 추가하여 내고 있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업기반시설을 위한 목적세라고도 하지요. 아쉽게도 농특세가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농민에게만 주어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로 농특세의 절반을 농민 기본소득으로 제공하고 절반은 특별한 농민에게 계속 주는 것이 그래도 낫다고 여깁니다. 시민은 주 5일 근무하나 농민은 하루 8시간 근무하거나 농민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휴일이란 개념이 없는 1년 365일 근무랍니다. 하나 더 한다면 농산물은 생산물 증가와 감소에 따라 가격의 폭락으로 소득이 늘 불안정하지요. 이왕 거둔 농특세 일부를 농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주자는 것이 설득력이 있답니다. 농업에 기본소득을 주게 된다면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대로 가면서 시민들이 일자리가 줄어들어 정부에서 생활 안정을 위해 기본소득을 주자고 정책적 토론을 하고 있는 요즘에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면 차츰 시민에게도 기본소득이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지사가 농민에게 상징적으로라도 기본소득을 적게 주더라도 시작을 하겠답니다. 기본소득 이야기는 다음 편에 하기로 하고요. 고향시 농민은 땅의 지킴이이며 환경을 유지하고 농산물을 생산하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소비자, 농업적 시민과 농민이 함께 소통하는 도시농업으로 변화해야겠어요. 에너지 과잉 시대로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 증가하였다고 뉴스나 논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원하는 농산물은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품에서 이제는 단백질과 섬유질로 식단을 짜야 하고 무엇보다도 기능성 채소, 농산물이 필요로 하게 되었답니다. 이것은 브런치 식단이 유행하는 것과도 상통한답니다. 양질의 농산물은 스토리가 있는 농산물, 농부와 소통하며 좋은 먹거리를 공유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어요. 고양시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로컬푸드 매장이 6개 생겨나고 소규모 농가에서 새벽에 생산한 농산물을 아침에 시민의 손에 바로 공급할 수 있는 플래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답니다. 농협에서는 농산물 가공센터를 만들어 시민이 원하는 가공된 다양한 농산물 제품을 로컬푸드 매장에 진열하고 있답니다. 농업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의 사회에서 노동이란 손으로 힘을 쓰는 일들이 장비나 기계가 해주고 머리를 쓰는 직업군들이 늘어나 칼로리를 공급하는 농식품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농산물로 식단이 변해가고 있어요. 고양시의 농업은 쌀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있지만 도시 근교 농업으로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답니다. 탄수화물 식품 시대에서 단백질 식품 시대를 지나 지금은 섬유질과 기능성 농산물 시대랍니다. 탄수화물 시대에는 섬유질이 저절로 함께 섭취되어 섬유질을 영양소로 인식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단백질 시대로 넘어오면서 탄수화물은 성인병의 주범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그 한 예가 설탕에 세금을 물리자는 설탕세 운동입니다. 단백질 시대로 들어와 축산의 육류 산업이 발전하였으나 동물 생명 윤리로 채식을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는 애완동물이 가족화되어가는 현상과 상통하지요. 어찌됐든 단백질 시대를 넘어 지금은 섬유질 시대, 샐러드 시대입니다. 고양시 시설 채소 농업이 샐러드 채소 공급의 최적화된 농업이지요. 샐러드의 생명은 신선한, 깨끗한, 그리고 바로 먹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어야 해요. 샐러드 채소의 재료는 비타민과 양리 성분의 기능성이 있는 농산물이어야 더 좋겠지요. 이도록 고양시의 미래 농업은 수경재배한 샐러드 채소, 토경재배의 샐러드 채소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샐러드 채소의 재배 이력이 필요한 까닭은 식품으로서의 위의 요소가 없어야 하기에 시민과 농민이 함께 농사를 짓는 관계를 갖는 농업구조로 변해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시민이 농가에 가서 직접 샐러드 채소를 구입하는 것이 최선이지요. 차선이라면 시내 곳곳의 카페나 공방 등과 협력하여 푸드 스테이션을 구축하여 농민은 푸드 스테이션에 농산물과 샐러드 채소를 맡겨놓고 시민이 집 가까운 푸드 스테이션에서 찾아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답니다. 고양시의 농업은 결국 시민과 농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참여의 도시농업구조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결국 시민 공동체의 발전이 농업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음식 문화가 밥에서 빵으로 변하여 가고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당겨서 브런치 문화가 생겨나며 필연적으로 샐러드가 빵과 고기와 함께 주 식단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브런치 문화로 샐러드가 중요한 식품으로 농업은 샐러드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 고양시는 특화 작물로 육성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고양시 농업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연말입니다. 정치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은 새로운 계획으로 황금돼지해에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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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